3번 매트 117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번 매트 117번 나머지 아무도 어디 날아있어 남성도동그룹 화이트 비기를 이서준 선수, 이수혁 선수 1번 매타를 넘어갔어요 금生活 3분 6.0 팀 팀맨은 시승아일 표시로 1번 다 넘맥중 먼저 합 predictive 감사합니다 4번을 다 넘맥중 olursans 나 지금 신뢰해. 나 지금 신뢰해. 나 지금 신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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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신발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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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끝. 간다. 귀찮아. 저의 연속인으로. 정승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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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, 예수, 예수 남성부 부동도 화이팅 이기러 이준혁 선수 이준혁 선수의 모매터 버스 부탁드립니다 무릎 조금씩 빼고자 무릎 조금씩 1불리 무릎 발 바깥으로. 그렇지. 무릎 빼고. 한 번 더. 한 번 더. 바깥쪽으로. 다리. 다리 바깥쪽. 다리 바깥으로 돌려 빼야지. 이현아 다리 바깥으로 돌려빼 엉덩이 땡겼어 그렇지 쑥 빼봐 쑥 이현아 계속 시도해 계속 시도해 1분 30초 이현아 또 격띠우라고 해도 돼 이따 끄어야 돼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날라가지 말고 이현 씨는 일본 회프도 3분대로 진짜 10봉 참고 있었습니다 이 씩도 키야 돼 이 씩도 헬스 잘 안돼 하쿠아도 만들어야 돼 하쿠아도 만들어야 돼 하쿠아도 만들어보라고 이현아 1분 남았다 뜨면 안 되지 상체 고등부 남성 화이트벨트는 79.3키로 4강전 황재원 김예경 김한을 빼내 빼내 하시겠습니다 황재원 김예경 선수는 지금 5번 6번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정신 30초 나왔어 플랫을 3선 태블락 공격 들어가 차 허벅지 잡고 왼쪽으로 굴러 베이스 베이스 낮추고 기현아 20초 안 굴러가게 조심하고 한 번 해야겠다 널 덕이 찌나야겠어 20초 기현아 고등부 남성 화이트벨 마이너스 64키로 고등부 남성 화이트벨 김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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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태인 고정구 선수 5번 6번 매트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5번 6번 매트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김해 김보영 탑 3 롶 2 6 3 2 4 대 감사합니다.